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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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두 번째 날 네 둘째 날 깔끔하게 나왔어요 미션을 자다가 받아가지고 2시 반까지 미션을 성공하라고 했는데 2시예요 지금 30분도 안 남았어요 우리 저희 숙소 바로 앞에 있는 황리단길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나중에 이곳의 이쁜 카페에 들어가볼 거야 왜 들어갈까 생각을 하죠? 어? 같이 가 관광명소에서 그거를 찍으라고 사진을 사진을 찍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든 걸로 보내주셨어요 내가 볼 때 가서 한 10분은 헤맬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왜 계속 와있어? 와 이렇게 바로 집 앞에 문화유적이 문화유적이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네 사진을 찍고 오겠습니다 미션 컴플레이트 하고 오겠습니다 어차피 3개나 1등이나 했는데 돈도 1등 했고 초반에 다 1등 했기 때문에 가서 도착해서 킬테니까 조금 이따 봐요 안녕 두 번째 미션 사진 미션인데 저희가 3명이니까 파트 안에 또 누군가를 넣어야 되더라고요 보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희 와서 너무 즐겁고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 미션을 하기에 좀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어제 라이언 먹고 자서 세상 호빵맨이 된 수빈이 와 호빵맨 근데 여기 택시 와요? 몰라요 지금 여수 무시발원 하시는 건가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택시가 제가 밤에 왔는데 잘 안 다녀서 택시 오늘 못 타는 거 아니에요? 걸어가라는 거 아니에요? 아.. 이럴수가 아.. 택시 저희는 미션 다 끝나고 이곳에 온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1등을 했어요 1등을 자축하는 의미로 지금 어디 가고 있죠? 밥 먹으러 가요 그쵸 무슨 밥 먹으러 가나요? 보물섬이요 보물섬이요? 보문뜰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택시가 생각보다 잘 안 잡혀가지고 우린 보물섬 다른 배로 똥똥 그렇다고 합니다 신라의 달 좀.. 신라의 달 좀 들었어요 신라의 밤.. 신라의 밤이요? 신라의 밤.. 신라의 밤.. 이게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신라의 밤.. 저희는 지금 엘리스 애들의 선물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무슨 선물을 준비했나요? 병찬 씨 저희는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사인을 한 다음에 이제 경주하면 보리빵 아니면 경주빵 보리빵과 경주빵 거기 안에다가 저희 사진을 넣는 거죠 그쵸 왜냐면 여기에 정말 유명한 사진관이 있잖아 대릉원 사진관 자 가볼까요? 어제도 여기 아바이마을에서 밥을 먹고 카페를 왔었는데 여행의 묘미는 약간 정인 것 같아요 어제와 같이 밥을 먹고 카페를 마시고 여러분은 완벽한 100% 쌩얼과 쌩 쌩상태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라이브이기 때문에 저희 얼굴이 라이브죠 택배 어제 타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택배가 이제 직접 이렇게 손으로 해야 가는 거였어요 야호 또 택배 역시 최고의 운송수단이죠 운동 좀 해볼까요 이제? 운동 좀 해야 돼 그쵸 오 진짜 맛있네요 아아 형 어제보다 힘이 딸리는 것 같은데 깬페도 오늘이 마지막인가 마지막으로 타는 거ㅋㅋㅋ 진짜 좋은 거 같아 2박 3일이라서 생각보다 길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그 정도로 모자를 정도로 어 완전 익숙해졌어요 어, 뭐 진짜 우리 동네 걷는 거 같은 게 1등에서 나오는 여유일 수도 있고 수산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어제 답사를 위해 와본 데인데 베개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네, 잘 때마다 산이 형 생각을 하라고 메밀 베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강원도 그 메밀의 그런 어 여기 이거 메밀이다 다 약간 무난하네 약간 선택을 잘 못해서 이거를 좀 최대한 돌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그리고 내 생각하면서 자는 게 제일 좋죠 구매하겠습니다 그러면 100,000원이 안 되겠죠? 안 되지 그래요? 이걸로 해주세요 10초 오케이 할게요 둘, 셋 우와 하나, 둘, 셋 하나, 둘 아 진짜 이게 뭐야 야야야 될 거 같아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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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아 보자, 보자 이거 안 될 거 안 될 거 우와 됐다, 됐다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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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쏟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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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 먹었고 미션도 했는데 중요한 건 집을 못 가네 택시도 없어요 해는 저물어요 어 어 네? 콜 아니에요 콜 형 콜하려 콜 어 여기 가볼까 이거 가볼까 야 그거 있나 카드? 네 저희가 뮤비를 찍기 위해서 속초 등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계단 보이나요? 계단이 총 몇 개라고요 여기 지금? 제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500개가 넘는 거예요 형 어차피 저희 어떻게 설악산도 가려고 했잖아요 형 맞아 우리 맘 먹었으면 설악산도 갔었어야 했는데 잘 포장된 속초 등대 500개쯤에 할 수 있잖아 네 다음 앨범 대박나기 위해서 지금 하체 운동하는 거 같은데 하체가 세준이 이길 거 같은데 이제 올라갔다 보면 여기가 생각보다 다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 높아서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꺼 진짜 꺼 꺼 꺼 미안해 미안해 진짜 무서워 90도 그러면 저 올라가는 건 안 될 거 같고 안전상에서 위에서 봐요 안녕 바람이 너무 강하네 여러분 이제 풍경이 어떠냐면 풍경은 진짜 좋은데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저희가 숙초등대에서 자리를 잡고 뮤비를 촬영해볼까 해요 생생한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's go Let's go 아니 아니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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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가자 저희가 뮤비 촬영을 끝내고 숙제가 남은 게 편지 쓰기 서로에게 편지 써주기 이걸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열고 올 거라고 하는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압지 여기가 야경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선정했죠 형이 선정한 곳이에요 그럼요 이곳에 오는 걸 이곳에 오는 걸 내가 선정했다 허락했다 자 뮤직비디오 찍겠습니다 불국사의 종소리 야 이거 어떻게 아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수 케이블카 타러 왔습니다 수빈이가 굉장히 빠르게 갔네 뭔 일 있나? 아니요 와 되게 멋있다 우리 어제 간 등대 저기 있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왜 여수 밤바다라는지 여기 와서 경치 보면서 알 것 같아요 클로브빵 클로브빵 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드릴까? 네 몇 개 감사합니다 그지?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이거 뭔가 빅, 빅봉 같지 않아요? 오! 빅키봉빵이에요 빅키빵 빅키빵 응 빅키빵 하나 더 먹어볼까? 알았어 형은 배고파 이거 잘 안 나오지 여보세요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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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너넌 바다 춥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리완니 우리가 원심에 있을까 라이트인데 정말 에이 이쁘다 즐거운 눈말은 이제 바에 저의 한 줄기 빛이 되도록 아 fá 이제 날아올라 플라이어야 Trust me, go to me